너는 그냥 내 말에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.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. 어때? 간단하지? 여기 있었구나, 쥐새끼들아. 착한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라. 여기 있었구나, 쥐새끼들아. 얘들아, 어딜 기어올라? 돼지그시 파는 놈 천지구만. 목숨 구걸할 시간은 끝났어. 어딜 기어올라? 주제를 모르냐? 쥐새끼들아. 돼지그시 파는 놈 천지구만. 특별히 귀여워해주지. 건방지게. 난 불량품들과 다른데. 나는 머지않아 약속의 땅으로 향할 거다. 응? 거기서 뭘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겠지.